연기 호흡 무인도에서 준호는 처음에 두 배우의 연기 호흡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직 많은 작품을 하지는 못했지만 매번 할 때마다 다 너무나도 쟁쟁하신 선배님들이랑 같이 드라마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어떻게 됐든 잘 못 되든 잘 되든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만큼 그렇게 너무나 좋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경쟁한 작품일수록 굉장히 저 나름대로 기억되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너무나 걱정만 뭐 이렇게 했던 작품들이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더 기억이 남고 그때 현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진희씨께서도 2017년에 수목의 첫 포문을 여는 드라마잖아요 미싱라인이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하나 그냥 놀고 계신 분이 없이 조그마한 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다 챙겨주셔서 그냥 스태프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이렇게 많은 배려가 있는 현장이 잘 없는데 잘 돼서 저희가 또 웃으면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는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미스테리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코믹도 있고 있는데 보시다 보면 아마 굉장한 몰입감이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찍으면서 느낀 게 몰입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서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